주차도 잘했고 궁금합니다 여기 검색해서 찾아왔는데 주차가 먹으러 왔지 어우 노래 아 노래 어떻게 해 순두부찌개? 아니지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여기 보시면 얇은 부위부터 두꺼운 고기 숯을 쭉 구워주시면 되고요 이 순서대로요? 이거 900g? 900g 더 나와요 900g 넘어요? 원래 이게 12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더 넣었어요? 얘가 너무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더 넣어야 모양새가 나오니까 대박이다 이거 한우에요 근데? 한우는 아니야 한우는 이렇게 넣으면 30만원 아 그래요? 이거 미국? 호주산이라 얘는 얘만 미국산이야 아 그래요? 얘만 미국 이거 다 호주?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차돌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건 미국산 이건 미국산 차돌내 이거 어린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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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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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고 나오니 어둑어둑 양심은 붓거니 정성이 정성을 가득